저 도마 좀 봐라 짱 어 죽어요 죽어요 안녕 음... 김플 장인은 아닌데? 지리 시간에 좀 빠졌어요 리퍼 반피? 로드오 그래 빠졌어요? 내가 죽겠네 어 뭐야 왜 벽 뒤로 끌려가 아 여기 극혐이다 아 죽는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이고 이 늦자식이 트레이서 궁 왼쪽에 맥크리 디바 로봇 빠졌어요 디바 본체 뒤짐 디바 본체 뒤짐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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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신다 맥크리 개피 맥크리 다운 로드오그 다운 루슈루슈루슈루슈루슈 개피 다운 안녕하세요 아 맥크리 극혐 이것들어 그게 무엇이지 트레이터 거점 들어왔어요 역행 빠질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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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경아 빠졌어요 다운 설마 나밖에 없니? 나밖에 없네? 뭐야 우리 지금 다 뒤졌어 우리 왜 뒤졌어? 뭐야 뜬금없이 뒤보니까 우리 지금 아무도 없어 석양 오른쪽 위 아직 안쌌어요? 안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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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쌌 맞을 뻔했네 맥크리 뺏어요 나이스 뺄게요 5대6이에요 5대6이에요 오케이 나이스 맥크리 다운 원숭이들 다운 트레이스 다운 로더우 그래버 없어요 애들 빠져요 이속 키고 빼죠 빼죠 저희 한번 먹히면 다시 따기 힘들어요 칠지퍼라 어 상대팀 로더우그 그래빻았어요 석양 우측 로더우그 다운 석양 우측 로더우그 다운 오케이 맥 그 리퍼 거점 왼쪽 나이스 다운 오케이 오케이 다 차란다 오케이 1라운드 무난하게 약간 실력 비등비등한 느낌인데 이거 상대도 못하진 않아 1대 0 비등비등해 여기 안 보인다 너무 앞으로 붙었다 아 도전자라구요? 도전자인데 이 정도면 할만한데? 아까 맥은 로더우 그래버 아직 안 썼어요 저쪽 자리야 있어요 투탱 디바 없이 자리야예요 로더우그 오른쪽 방으로 다 들어가요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반피 힐러 개피 상대팀 힐러 개피 힐러 다운 자리야 다운 자살하네 로더우그 개피 안 돼 이 갸날품 소녀한테 뭔 총질이야 미친 돼지 자식이 자리야 누가 순순히 져줄까봐 자리야 반피 로더우그 도마 좀 봐라 짱 어 죽어요 죽어요 도마 도마 매크리 왼쪽 매크리 못가게 해야지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로드옥 웃었어요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비트 비트 나 죽었다 으 살아! 살 수 있어! 이 나쁜 놈들 남정네 둘이서 나한테 뭐하는 짓이야 아앙 뚫린다 뚫려 우리 김치 워리어린도 선광뽕 맞고 죽어버리셨다 궁극기 충전중이야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트레이서 왼쪽 전부 왼쪽 보고 있어요 상대 상대 트레 다운 상대 트레 다운 상대 트레 다운 석양 석양 우측 쐈어요 매크리 디디디 저희 팀 기지 우측 오케이 다운 리퍼리퍼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살짝 뺄게요 디바 오케이 리퍼노궁 상대 트레이서 그립 없어요 트레이서 조심 로드호그 다운 나 죽었다 너는 죽고 간다 내가 잡고 간다 자식아 힐러 자식아 주먹 아아 안돼 안돼 상대 힐러하고 리퍼 남아있어요 힐러 다운 리퍼리퍼 제발 트레 역행 빠졌어요 제발 우리 로드호그님 오케이 리퍼 다운 트레 트레 저희 팀 힐러 잘렸어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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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한번 모아서 가죠 나 궁 거의 찼는데 나 궁 거의 찼는데 아 아니거 너무 쉬퍼구나 어 맥크리 다운 5대6이에요 들어가죠 로드호그랩 조심 저한테 썼어요 로드호개피 로드호개피 로드호 다운 나이스 끝 맥크리에 와라 이게 바로 낮은 포복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역군의 낮은 포복이다 짜식아 일단 두판은 이겼어 빡세다 확실히 도전자다 보니까 빡세 셀핑으로 바꿔야지 흠 아 너무 헐었네 셀핑으로 바꿔줍시다 셀퍼스트로 바꿔쓰 흠 너무 헐었잖아 이거 셀핑 전혀 위험하긴 없다 콜롱보 콜롱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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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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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가 뭐시지 어 미안해 미안해 자리야 너무 아프잖아 아이씨 레이저건 너무 아파 저희 팀 리퍼 잘렸어요 어이구 나 죽는다 끌리면 죽는다 끌리면 안 끌리고 죽었네 4대6 4대6 어이구 3대6 지금 3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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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5다 4대4 아 아니다 3대 3대5 매크리 우측 2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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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5 아 이거 넓은 멜사우니까 우리가 호달리네 2대5 2대5 3대5 4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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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헤드 맞추니 4대5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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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호그 로드호그 매크리도 있어요 매크리 제발 제발 트레이스 에어캥 빠졌어요 궁 먹었어요 궁먹음 상대 자리아 궁없음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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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리퍼 망령은 빠졌어요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엄청나게 개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고마워요 이게 대한민국 현역군인의 무빙이다 루시우 루시우 우측 우측 방안 루시우 자세히 우리 편 뒤쪽에 스트레이스 있어요 예 현역군인이 따로 간다 여캠 빠졌어요 여캠 빠졌어요 나이스 다운 우측에 리퍼 리퍼 망령은 빠졌어요 풀피 자리아 다운 맥크리 왼쪽 트레이서 트레이서 공 트레이서 공 오케이 너프 맞춤 봐라 아무도 안 맞네 리퍼 뒤 뒤져주네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겐지님 뒤에 트레이서 애들 전부 정면이에요 리퍼도 저원보다 정면 밀고 들어와요 오른쪽으로 안돼 석양인데 죽을 뻔했다 석양면 어디갔어 로더구궁 로더구궁 우측의 자리야 나이스 대한민국 현역 군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두명 떨어뜨리는 거 내가 밀고 아마 두명 떨어뜨린 그거일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 같은데? 그거 맞네 아닌데? 아 그 맞네 그 맞네 여기서 내가 한 번 어 뭐야 내가 밀치는 거 왜 안 나와 내 몸도 부딪치면서 같이 루시오 우클릭 들어갔는데 그 때문에 홈런 들어갔어 홈런 감사합니다 메이 하는 사람 없나? 있습니다 메이 오지게 잘하는 사람 있는데 근데 그 사람도 항상 메이만 하진 않죠 점수세가 높아지면 다들 올라운드에요 딜러진들도 공격국 다 할 줄 알고 그래 그냥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장인이 아니라 한 포지션을 전체를 잘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올라운드거나 어?